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지인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포항지역 중견 변호사가 오늘 법정 구속됐습니다.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수년 전 지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거론하며 금품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. 재판부는 사안이 매우 중요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